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월 월간 효율 결산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는 이 계산 기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이 기본적인 재화는 지금 현재 거래소 시세를 따온 거고요 그리고 골드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어둠의 거래 아니에요 뭐 아이템 매니아 아니에요 합법적인 화폐 거래소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크리 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크리가 부족하면 어떤 걸 사죠 55,000원짜리 2600개짜리 크리스탈 패키지를 사는 경우가 제 생각에는 가장 일반적이에요 어? 깸동님 저는 이거 55,000원짜리 패키지 다 사서 이제 살 게 없는데요 55,000원짜리 패키지가 다 사면 100만원어치가 넘어요 크리스탈에다가 100만원을 넘게 지른 당신 당신은 이미 다수가 아니에요 이 패키지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의 기준을 맞추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래 명판은 이제 마리샵 기준으로 하는데 오늘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거래소 가격이 지금은 더 싸네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실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링이 필요할 때 수급할 수 있는 좋은 수급처 중에 하나가 주간 실링 패키지예요 5,500원에 82만 실링 이건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평균을 내보면 저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경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샵 외변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프레스티지샵에 가면 캐릭터 외형 변경권 이거를 현금 주고 사면 9,900원이란 말이죠 마일리지로는 15,000 마일리지가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얘네 이거 4개를 환산을 할 수 있겠지 이게 게임사에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정해놓은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매긴 게 이 마일리지샵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나랑은 좀 기준이 다른 것 같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스누깸동은 저렇게 계산하는구나 라고 참고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밥 컨텐츠죠 항상 오프닝을 장식하는 이 컨텐츠 이번에도 역시 변한 게 없습니다 1티어까지는 지식전술을 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2티어 페이튼 파푸니카 얘네들은 생명의 파편도 너무 비싸고 패스권을 사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이득이다 그래서 더 싼 것만 골라서 진행을 했을 때 총 비용은 골드 기준으로 3만 3천 골드 정도가 듭니다 페이튼이랑 파푸니카가 2티어 대륙인데도 이렇게 비싸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파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럽게 비쌉니다 명파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가지고 재련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럴 바에는 카던 몇 번 돌아가지고 아니면은 파편 상자 이런 거에서 자체 수급한다고 가정하면은 자 이렇게 패스권보다 더 싸집니다 그런데 파푸니카는 보시면 지금 뭐 거의 비슷해요 저라면 그냥 파푸니카는 패스권을 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식전술 하려면 또 재련도 클릭해줘야 되고 귀찮아요 자 지식전술이랑 패스권은 매달 뭐 항상 설명하는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토리캐스트 보상입니다 지금 볼다이크까지 다 지식전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전술 비용도 비싸고 보상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을 포기한 것만큼의 가치가 얼마큼 될지 계산을 한 겁니다 엘가시아 플래치의 볼다이크 얘네 3개는 이 가치가 조금 세요 웬만하면 직접 미는 거를 추천합니다 뭐 정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 보상 골드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들의 가치를 최대한 다 반영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다는 점 최소한 볼다이크는 직접 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번 효율 결산대 추가가 된 컨텐츠 성장 패키지 5종 효율 비교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었던 컨텐츠죠 얘네들은 매달 살 수 있는 패키지라서 계속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이득률은 지금 시점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아마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득률은 내려갈 거예요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T3 성장 패키지 3 플러스 1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제가 로아 처음 시작할 때 다들 그거 3 플러스 1 사야 된다고 그거 효율 진짜 좋다고 다들 그랬었어 그런데 점점 시간을 거듭하고 사람들이 레벨이 올라가고 그게 점점 똥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잖아요 얘네들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 언젠간 똥 쓰레기가 되겠지 이거 봐봐 색깔도 약간 똥색이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똥의 운명을 타고난 애들인데 일단 지금은 아직은 똥이 아니야 아직은 숙성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먹기 좋은 음식물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먹기 좋다 이득률이 이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모든 재화를 다 반영한 이득률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제외하면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소폭 감소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카던과 토벌 보상을 알려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 몇 개 나오는 걸로 계산한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200수 이상의 표본이에요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카마인 서버 익명의 어떤 유저분에게 아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200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 같잖아요 많은 거 맞아요 그래서 뭐 파괴석 수호석 명파 실링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꽤 높아요 신뢰구간이 좁다는 뜻이죠 이 보석이랑 골드 있죠 골드 얘네들은 약간 신뢰구간이 좀 퍼져 있어요 보스방에서 주로 골드가 나오거든요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자 100수를 했으면은 보스방이 뭐 두 번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0수를 해도 그 편차가 심하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보석도 약간 마찬가지 이것도 10%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곱해진 만큼 약간 신뢰구간이 쫙 브로드하게 넓어져요 그래서 보석 골드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 이 오차까지 줄이려면 하나당 천수 이상씩 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카마인 서버 익명의 유저분이 뭐 천수 이상 하신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주신다면 제가 감사히 먹겠... 아니 먹는 된다 감사히 쓰겠습니다 하지만 뭐 강요는 아닙니다 자 800수 더 해야 하나... 아니... 아니... 지금 정말 충분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는 했지만 여러분도 어차피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강의 수치를 원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휴게 없이 일주일 내내 카드를 돌렸을 때 이렇습니다 거래 가능 재화만 보려면은 이것만 보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거는 기속 재화까지 다 합쳤을 때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닌다 역시 엄마가 말했지 카던은 절대 빼먹지 말아라 아 학교 숙제는 빼먹어도 카던 숙제는 절대 빼먹지 말라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시죠 가끔씩 여러분들 막 저한테 아니 카던 거래 가능 재화 다 합쳐도 이것만큼 안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꽤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보스방 같은 데서 나오는 골드는 생각 안 하고 저 정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 다 더하면은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믿어라 좀 믿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토벌 아까처럼 카던 개수 알려드린 것처럼 토벌도 개수 알려드리는 거예요 토벌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수보상이랑 휴게이수 다 해놨고 휴게 없이 주간불 가능했을 때 이 정도 쌓인다 소나벨 가르가디스가 진짜 높죠 역시 아직은 참명돌 가격이 건재하기 때문에 높은 거고 모든 재화가 거래 가능이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자 다음은 주간 컨텐츠 보상을 비교한 겁니다 먼저 거래 가능한 재화만 비교를 해봤어요 핫합이 제일 높죠 당연한 거지 최고 엔드 컨텐츠니까 그리고 이거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다 분해하면은 정수 6개 나오잖아요 그거 다 판매한다는 거 기준이에요 엘릭서 작을 아직 덜 했다 아직 덜 했으면은 실질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거래 가능한 재화만 따지면은 군단장 카던 토벌 이 정도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귀속을 포함하면은 이렇게 카던의 주간 보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하얀겔 귀속 재료를 포함하는 순간 하얀겔은 하부14와 하부16 그 사이 어딘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귀속 재료를 풀로 다 따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귀속재화 중에서도 뭐 명파 빼 뭐 돌파석 빼 파강 빼 막 이렇게 빼 빼 빼 하는 순간 이거 여기서 쭉쭉쭉 낮아져가지고 하부1이랑 비슷해지는 거니까 카양겔은 이 정도의 가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1일 에포나 보상 효율 레벨 구간별로 써놨고 위명돌 구간이랑 경명돌 구간 둘 다 돌파석보다 파편이 밸류가 더 높다는 거 그런데 참명돌 구간이 되는 순간 완전히 확 역전을 해가지고 참명돌 5개의 밸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위명돌이랑 경명돌 구간은 파편보다 더 좋은 게 실링이에요 파편이 부족한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위명돌 경명돌 배럭들은 죄다 그냥 실링 레포나만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재화가 더 부족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부족한 거 받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간의 포나 보상 효율 1580 미만에서는 카던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큐브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고르는 게 이제 경명돌 이하 구간에서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참명돌 구간부터는 돌파석 11개 주는 이거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 이게 이제 고트입니다 이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증전 돌파석 11개짜리 이것도 괜찮은데 증전 안 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억지로 증전을 하는 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증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카던 하나 큐브 두 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죠 이 수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가지고 잘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브니 큐브 보상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짜리 티켓을 지금 창고에 10개 20개 썩히고 있는 건지 정신 차리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5금제 티켓은 이제 7300 골드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1금제는 생각보다 얼마 안 돼 그런데 3금제 이상 티켓들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건 생기는 대로 다 써야 됩니다 얘네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창고에 큐브 티켓이 두 개 이상 놀고 있는 사람이다 반성하세요 두 장까지 놀아도 되니까 다음 주 주간 에포나를 위해서 꽁쳐뒀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 그래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3장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돌러 가세요 나도 좀 이따 돌러 갈 테니까요 그 다음 길드 혈석 교환 입장권 상자의 가치를 제가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화가 난 겁니다 순욱 갬동님 길드 혈석 교환은 입장권 말고도 엄청나게 많던데요 실링도 있고 뭐 파결 수결도 있고 명파도 있고 돌파석도 있고 걔네들은 왜 없나요 자 왜냐하면 입장권 상자 미만 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길드 혈석 교환은 입장권 상자 교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또 아닌데요 제 경우는 저의 한정된 경우를 설명드리죠 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하게 게임을 하는 사람이고 네 저는 캐릭터가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으며 저의 조건은 A와 B와 C의 여집합과 합집합 교집합을 만족하는 그런 특수한 조건 하에서 저는 입장권 상자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에 분명히 있어 그래서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입장권 상자가 정배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걸 추천드리잖아요 자 1번과 2번 중에 고민되시면 1번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번을 추천해? 이 자식이 2번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은 탁탁탁 움직이라는 거야? 라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빌런들이 놀랍게도 항상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발하는데요 최대한 공손하게 자 여러분 길드 혈석 교환은요 입장권 상자를 교환하시는 거를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을 드려볼 테니까 저의 추천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의 추천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상품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공손하게 한 거 아닐까요? 이 정도로 하고 이걸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유선순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죠 뭐 다 살 수 있으면 좋아 문제는 막 그 본캐급 1620 이런 캐릭터는 이걸 다 사면 혈석이 모자랄 거란 말이죠 매주 수급하는 혈석으로 이걸 다 못 사요 이 우선순위를 좀 참고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안 키우는 캐릭인지 키우는 캐릭인지 그걸 구분해가지고 키우는 캐릭터면 이쪽 걸 보시면 되고 안 키우는 캐릭터면 이쪽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순위까지 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히 보면서 내 혈석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입장권 상자에서 나오는 에브니 큐브 거기 돌아서 나오는 돌파석은요 위명돌도 나오고 경명돌도 나오죠 그런데 전부 다 참명돌 합성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 같은 캐릭터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서로 다른 캐릭터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래서 위명돌이건 경명돌이건 다 참명돌 합성한다는 걸 기준으로 가치를 매긴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50보다 작죠 그게 뜻하는 바는 뭐냐 100골드짜리 길드 기부 있죠 기부하면은 혈석 200개를 받아요 그러면 혈석 100개당 50골드짜리의 가치인 거잖아 근데 얘는 혈석 100개당 효율이 50골드도 안 해 그러면은 내가 100골드를 기부해서 혈석 200개를 받아 봤자 다시 100골드를 회수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100골드짜리 기부를 안 하는 게 낫다 자 쌀먹이 되자 여러분들 길만님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스누깸덕 방송에서 봤는데 100골드짜리 기부 효율 별로 안 좋답니다 당당하게 외치세요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뭐 근데 효율만 따졌을 때는 100골드 기부를 안 하는 게 좋지만 내가 이제 빨리 키우고 싶은 길드라든지 뭐 1인 길드 운영하시는 분들 빨리 이제 상점 랩 뚝 뚫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100골드 기부라도 다 하는 게 맞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조재료 및 특수 재련 효율 이건 제가 막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뭐 이제 일시정지를 해놓고 참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책을 구입하는 게 좋은지 뭐 숨을 구입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이제 써놓은 건데 X라고 돼 있는 거는 구입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재련을 하는 게 좋다는 뜻이고요 전부 구입은 내가 재련 재료를 전부 다 구입한다는 뜻이에요 돌파석, 명파, 파결, 수결, 파강, 수강 그런 거 전부 다 구입해가지고 재련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련 비용이 제일 비싸겠지 이 케이스가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책과 숨을 쓰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책과 숨결의 가치도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파랑 실링 정도는 귀속으로 천천히 강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파와 실링의 가치를 0골드로 잡으면 이만큼 좀 변해요 책의 가치가 얘네들보다는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안 넣는 게 이득인 구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돌파석까지 내가 귀속으로 가겠다 하면 이렇게 더 달라지는 거고요 이 세 개의 차이를 아시면은 이 표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은 지금 이 영상을 살짝 이제 1분만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이거 특수 재련 효율이에요 이거는 융합돌파석, 심화돌파석, 농축돌파석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되게 확률이 적어서 뭐 별로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균적인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재련 돌파석 하나당 몇 골드의 가치를 갖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무기를 누릴지 방어구를 누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기가 15강이야 방어구가 13강이야 그러면 무기 15강이랑 방어구 13강을 비교하자 방어구 13이 더 높지? 그러면 방어구에다가 바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표는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방어구 쪽이 효율이 좋지만 킹침한 무기뽕만 그거 인정이죠 무기 띵 하면서 올라갈 때 그 쾌감 그 쾌감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들은 그걸 또 잊지를 못하지 다음은 더보기 효율 1390 미만 구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더보기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상 재화는 파결, 수결, 위명돌, 융합돌파석, 그리고 명파, 제작재료 제작재료는 뭐 발탄의 뼈, 비아키스의 승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섯 개 합쳐가지고 혼돌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로 혼돌로 값어치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명파랑 혼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뺄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쪽 줄은 뭐냐면 파결, 수결, 위명돌, 융합돌파석 여기까지만 계산을 한 거고요 명파 포함 이 두 번째 줄이 거기에다가 명파까지 추가로 포함을 한 거고 세 번째 줄이 거기서 혼돌의 가치까지 500골드로 썼을 때 포함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더보기를 할 만한 관문이 어딘지 제가 추천하는 거는 혼돌이 필요 없다면 다 그냥 더보기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득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그 이득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돌이 필요해 이 캐릭터는 혼돌을 적극적으로 수급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발탄, 비아까지는 눌러볼 만하다 근데 쿠쿠는 손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보기 좋게 자 그 다음 경명돌 구간으로 가보죠 경명돌 구간 캐릭터이기 때문에 발탄, 비아, 쿠쿠, 세이튼 같은 경우에는 상위 재료 합성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카양겔 같은 경우에는 실현의 빛 가치까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내가 명파랑 혼돌이 필요 없어 그런 캐릭터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역시 아무것도 더보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명파가 필요해? 그러면 노브, 하브, 마지막 관문 그리고 카양겔,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각 던전의 마지막 관문씩만 더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던전은 하지 말고 경명돌 던전에서는 마지막 관문만 더보기를 하자 자 이게 명파 포함할 케이스고요 혼돌까지 필요한 케이스인 경우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지막 관문만 더보기 하자에서 짝수 관문만 더보기 하자로 바뀝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막 111골드 이득 이런 것도 있는데 111골드 너무 코딱지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외한 거예요 외우기 힘들잖아 짝수 관문만 하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게 이게 딱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쉽고 들어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참명돌 구간 참명돌 구간이라서 이제 보상 제한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상하탑은 지혜의 정수를 바로 분해한다는 걸 기준으로 더보기 효율을 계산했고요 자 명파랑 혼돌이 둘 다 필요 없는 경우 마지막 관문만 딱딱딱딱 더보기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관문에 보상이 쏠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뭐 농축돌파설 이런 거 이제 참명돌 구간으로 가면 농축돌파설의 가치가 엄청 크거든 자 그리고 여기에 명파의 가치까지 포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전 관문 다 이득입니다 명파를 포함하고 계산하면은 여전히 이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 플러스 알파로 아브레슈드 육관까지도 명파를 포함하면 이득이다 자 여기서 혼돌까지 포함하면 똑같아요 명파까지 포함하든 혼돌까지 포함하든 이거 둘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브 육관부터 상위 구간 전 관문 다 더보기 해라 이게 제가 추천하는 바고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두뇌에다가 확실한 그림으로 제가 새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이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1490 미만 캐릭터는 명파랑 혼돌이 포함한 경우에 한해서 갈비하 전 관문 다 더보기 하시고요 이제 경명돌 캐릭터의 경우 명파가 필요하다면 아브 카양의 마지막 관문만 그리고 혼돌까지 필요하다면 추가로 짝수 관문만 그리고 참명돌 캐릭터의 경우에는 명파랑 혼돌이 필요 없어도 적어도 상위 던전 마지막 관문들은 더보기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거기에다가 명파가 필요해진다 혹은 혼돌까지 필요해진다 그렇다면 전 관문 다 더보기 하는 게 좋겠다 플러스 하부 육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확실하게 이득포 큰 관문 플러스 외우기 쉬운 관문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최상의 이득이다 절대 아니에요 최상의 이득을 보고 싶으면 그 표 옆에다가 띄워놔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 적당히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기도 쉽고 뭐 그렇게 손해도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더보기 결과가 뭐 저랑 다르다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은 이거 고려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수 재련 농축 돌파석 이거 엄청 큰 거거든 이거를 고려 안 하고 더보기 효율을 계산을 하면은 완전 틀어져요 이거는 다 쓰여요 공짜 재련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가치가 있어요 나는 안 붙으니까 연골드인데요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기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아직까지 더보기 이득인 관문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다 왔습니다 해주 교환 갈게요 항상 그렇듯 명파 주머니에 이 친구의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캐릭터당 5번 하면은 해주 4000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키우고 있는 캐릭은 명파가 일단 지금 일시적으로 남더라도 꾸준히 이거 명파 교환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교환 효율도 너무 좋고 명파라는 거는 지금 막 100만 개 넘게 있어가지고 영원히 나는 명파리치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명파는 생각보다 금방 없어집니다 지금 좀 남아 보이는 캐릭터일지라도 웬만하면 이거 좀 구입을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드 팩도 쏠쏠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악주피작 같은 거 필요하신 분 전체 팩에 나오는 일반 카드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치가 높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네요 자 모험섬 비교 모험섬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 해가지고 골드로 환산한 값입니다 카드섬이 골드섬보다 밸류는 높고 그거보다 더 밸류가 높은 게 항해주화섬 명파 기준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죠 명파 주머니를 다 교환하려면은 해적주화 2만4천 개 필요한데 이벤트 같은 거 없으면은 그냥은 수급이 안 돼 항협 잘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은 수급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항해주화섬을 가서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주화섬은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내실응애 그러니까 뭐 해적주화 3만 개로 거심 교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항해주화섬 가야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일반 고급 카드 얘네들 파밍이 필요한 사람들 악추비 때문에 항해주화섬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구 30이 아직 없다 그러면 카드섬 그 외의 유저들은 지금은 골드섬 괜찮아요 제가 원래 골드섬 별로 추천 안 했거든 왜냐하면 카드섬이랑 항해주화섬이 워낙 밸류가 높아서 골드섬 별로 추천 안 했는데 카드섬도 이제 세구 30 찍은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은 골드의 밸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효율 결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최고였다 최고였다 다음 영상ae